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혜주 상임,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그동안 꼼수 연입을 한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임기가 오늘 24일로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연임을 허락해줘서 그래서 3년을 더 근무한다 하는 발표가 있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제히 비판 여론이 이뤘습니다. 그러자 조혜주가 결국 문재인에게 다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공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혜주가 들어가면 다가오는 선거에 부정시비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재검표 이런 작업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혜주가 계속해서 이 일을 맡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런 비판 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의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서 물러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국의 중앙선관위 직원 전원,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선관위의 사무처장 또 상임위원들이 조혜주의 선관위를 떠나라 하는 말하자면 뜻을 모으고 입장문을 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 내부에서도 조혜주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선관위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선관위가 또다시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게 좋겠다 하고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물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혜주는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관위의 게시판에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21일자로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다시 선관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것으로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꼼수로 연임한다고 하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알려지면서 바로 지금 다시 사표를 냈다 하는 겁니다. 조혜주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지만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사표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미래는 후배님들에게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혜주는 상임위원 임기 3년이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최근에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이 반려해서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더 이른바 갈아타기 식으로 선관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이 임기가 만료돼도 선관위원회에서 물러다지 않고 비상임위원으로 직을 연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청와대가 친녀 성냥의 조혜주를 계속 선관위에 건묻게 함으로 해서 3구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사실상 장악되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8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지금 7명이 모두 다 친녀 성냥입니다. 1명이 야권에서 추천하는 선관위원이 있는데 이 1명조차도 과거에 당직을 가졌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거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혜주는 문재인의 캠프에 출신인 인사고 또 다른 과거에도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선관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직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8명 가운데 7명이 다 친녀 인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조혜주 상임위원은 원래 관례대로 임기 만료와 동시에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여론이 불붙었다고 합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과 내부 직원과 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력지자체의 선관위 사무처 그리고 상임위원 대표들이 조혜주 상임위원은 24일로 상임위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 하는 입장을 낼 거라고 합니다. 이미 입장을 전달기로 했다 하는 게 조혜주 귀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거로 인해서 선관위 4분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부정선거 시비가 더 강하게 붙을 것 같으니까 빨리 불을 끄는 차원에서 조혜주가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대통령에게 사표를 또 내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조혜주가 더는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다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복수의 언론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선관위가 지금 사실도 장악되어 있고 한데 선관위가 그동안 편향됐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정권교체 또는 정당 간의 여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선건데 여기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판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친녀 성냥의 인물들이 앉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미 진영 논리가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선거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호 이런 것은 쓰게 하고 또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구호는 못 쓰게 하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 하는 거고 선거법 해석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또 어물쩡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4.15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국내외에서 한국의 4.15 총선은 뭔가 수상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 통계학자들까지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국내 학자뿐만 아니라 해외인 학자들까지도 논문을 쓸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내와 관외 선거의 투표 비율을 보면 63 대 36 똑같은 일정한 비율로 나오고 개표함을 이번에 투표함을 보전했다가 열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는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투표하는데 전부 투표용지가 딱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가 구겨지지 않고 심권처럼 바바바받하게 보통의 투표를 하면 이게 보이지 않게 딱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데 접은 흔적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문제는 야당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3구 대선도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 투표, 동료 또는 선거운동 정책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결과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로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데 조혜주가 지금 내부의 직원들까지 들고 일어나니까 하는 수 없이 지금 물러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